오늘 제가 중고차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해운데도 갔다가 또 딴 데 가서 차가 나왔길래 갔다가 이제 지인분 쪽에 근처에 차가 있길래 가서 차를 한번 탔어요. 타서 이제 제가 이 차는 그래도 문제가 또 많겠죠. 그 차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타고 괜찮아서 그냥 이걸 하겠다 하고 계약금을 내고 이제 제 중고차 하는 동생이랑 그 중고차 하는 형님이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랑 이제 기분 좋게 그냥 물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차가 또 어떨지 모르겠죠. 또 근데 저는 이제 탔으니까 제가 사야 되니까 뭐 어떤 그 점검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알아서 타면 되니까 기분 좋게 그냥 사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때가 오후 한 두시 반인가 그랬어요. 두 시쯤인가 그랬거든요. 늦은 점심을 좀 먹으려고 고기를 사줘야겠다. 제가 사줘야겠다. 왜 중고차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물어보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기 먹으러 가자 하고 기분 좋게 동생 차 타려고 이제 고기를 먹으러 이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이동하는 중인데 약간 가파른 언덕 있는데 그 사거리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약간 가파른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앞에 이제 차가 들어가다가 서고 우리가 뒤따라서 약간 가파르게 좀 가파른 중간 쯤에 차가 서고 이걸 뭐 그려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려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이렇게 길 길 이렇게 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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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신호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오르막길. 오르막 차가 있는데 여기는 평지. 장항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오르막인데 여기가 이제 일방. 일방통입니다. 일방통이. 그래서 여기 차가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 차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차가 아반떼. 아방. 그리고 우리가 뒤에 한 2-3미터 뒤에 여유있게 여기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오르막 이 중간에 끼인 이 차가 갑자기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 차가. 우리 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밀려 내려오더니 접촉. 접촉. 접촉을 했습니다. 쿵. 쿵. 접촉을 했어요. 우리는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상황을 약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 사람들은 이제 알겠죠. 그리고 클락처 이런 소리가 삐이. 한 1초에서 2초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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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딱 들어보는 순간. 쾅 박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차가 아반떼가 받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시 올라가더니 다시 정차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전 안 내렸어요. 그리고 앞에 타는 조수석에 타는 행님도 안 내렸고 이 동생이 운전했으니까 동생한테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상 이렇게 됐다.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 이제 혼자 가요. 하길래 이 형도 이제 같이 갔어요. 저는 이제 차 안에 있었죠. 둘이 가가지고 앞에 분 가가지고 이제 그 아반떼 차주 분한테 문 내려가지고 뒤에 지금 충격 있었다. 어? 지금 내려서 한번 보셔야겠다. 하고 내리셨어요. 내리는데 막 와가지고 막 쓱쓱 이렇게 보고 하시더라고요. 아줌마 분이시거든요. 한 50대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60대, 60대가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쓱쓱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약간 경미한 접촉이거든요. 분명 충격은 왔지만 약간 경미했거든요. 딱 봐도 우리가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차 하시는 분들이지만 아주 그렇게 막 완전 찌그러 뛰고 막 기스 나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린 충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라도 그래도 어? 상황을 설명하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행님도 그렇게 뭐 딱히 보험을 부풀 필요는 없으니 그냥 십만 원. 십만 원만 주시면 저희가 이거 알아서 하고 뭐 다 하겠다. 그냥 그리고 그냥 십만 원만 주시고 그럼 가시라. 이렇게 행인 먼저 편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그렇게 뭐 마음 쓰진 않았어요. 어차피 그 중고로 하는 차였고. 그리고 뭐 이 정도는 감사하겠다는 의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막 이렇게 보고 막 하고 하더니 처음에는 막 아니 내가 이 길을 잘 몰라서 순간적으로 뭐 속도가 뭐 이렇게 내려갔는갑니다. 근데 좀 나는 뭐 모르겠다 근데. 자꾸 처음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길을 찾아서 잘 몰라가지고 막 쫓쫓쫓쫓쫓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그 행님이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줌마님 사정이시고 우리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고 처리하기 그러니까 현금으로 십만 원만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가던 길 가시라.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제 남자 세 명이서 그 중에 남자 한 명이 돈을 십만 원 달라. 하고 아줌마는 내가 박은지 안 박을지도 몰라. 이거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줌마가 못 믿겠다. 이제 딱 된 거죠. 이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안 한 것 같은데 못 믿겠다 이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나는 내가 안 박았다. 내가 살짝 미끄러지긴 했지만 이렇게 차가 뒤로 내가 박은 건 없다. 봐라. 차를 봐라. 너네 차 봐라. 번호판. 차를 보세요. 이게 이 뭐 사고 난 흔적이 있냐. 내 차 뒤에 이 아반떼 뒤에도 봐라. 사고 난 흔적이 없다. 어디서 거짓말 치냐. 말도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님도 약간 이제 살짝 이제 올라와주고 박았다니까요. 박았습니다. 하고 동생도 약간 뭐라고 어필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냥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기 때문에 내가 또 차주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뜯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또 아줌마랑 행님이랑 언성을 놓다가 행님이 약간 그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한 번씩 욱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다 듣다가 아니 아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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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줌마가 계속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아니 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안 봐갖고 안 봐갔는데 왜 자꾸 그러냐. 안 봐갔다 나는. 티도 안 나잖아. 안 봐갔다 안 봐갔다. 그리고 내가 듣다가 한마디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줌마. 사람이 우리가 뒤에서 앞차가 뒤로 내려와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아줌마가 지금 사람들 충격받은 거 걱정을 하지 못할 망정 안 했다고 지금 뭐라 하시냐. 너무한 거 아니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줌마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줌마 차는 밀려 내려왔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줌마 나는 내가 안 봐갔는데 차 보가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라. 차 봐. 차 봐. 안 봐. 안 봐. 안 봐갔다니까. 티도 안 나. 아 그 경찰 불러요. 경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김이랑 동생은 보험 부르세요. 보험 부르라고. 보험 부르라고 막 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모르겠고 그냥 경찰 신고해라. 신고해라. 하길래 그래. 신고를 내가 해야겠다. 근데 영상이 동생 차 그게 블랙박스가 있기 있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유관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우리가 사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그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보험 안 부르실 거죠. 아무것도 잘못 안 하신 거죠.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경찰에 불렀어요.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 접수를. 사고 접수했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디 찜인데 하는데 그 111 센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간판이 뭐 전화번호만 불러라 하길래 그 앞에 식당이 있길래 전화번호 바로 보니까 바로 이제 한 10분인가 5분인가 10분인가 이따가 팟조사에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죠.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신고했을 땐 그 동생이 이제 보험 부르고 근데 그 아줌마는 죽어도 안 부르고 그 동생도 보험 부르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5분 있다가 오는데 이제 그 중간에 제가 또 바로 위에 그 방범 CCTV가 있었어요. 그거는 360도로 도는 거. 근데 주기적으로 도는 거라서 일단 제가 이 구청 CCTV 관제센터 쪽에 전화를 해서 여기 영상 혹시 제가 찍힌 부분이 있느냐 이거는 혹시 이것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개인은 하면 안 된다. 아 물론이죠. 이게 경찰로 사고 접수가 되면은 그쪽에서 서류가 넘어가면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 잠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 하고 끊어가지고 좀 한 2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영상보호는 일단 있는데 그게 360도 도는 각이라서 어찌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만 주시면 해주겠다 하고 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블랙박스는 없지만 일단 CCTV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바로 사거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사거리. 여기 사거리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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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CCTV CCTV 있고요. 여기가 이제 CU 편의점. 그리고 여기 금은빵. 근데 여기 금은빵에 CCTV가 없어요. 근데 편의점에 CCTV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 편의점에 CU에 가가지고 CCTV를 봤어요. 봐가지고 여기 혹시 바깥쪽으로 비추는 여기 사거리 쪽으로 여기 비추는 카메라가 있느냐. 혹시 영상이 있느냐. 조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안쪽으로 오라고 하더니 이제 카메라를 내대에 돌려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게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러면 이거 이거밖에 없다. CCTV 관제센터 이거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신호등에 감시 이 신호 감시 카메라가 있었어요. 신호등에. 그런데 여기 이 사거리를 다 비춰요. 여기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이 네 가지의 이 구간을 CCTV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 어? 그럼 저것도 있다. 그럼 이 공원에 이 CCTV도 있고 저것도 있다. 그럼 두 개나 있다. 됐다. 이거는 이제 없다. 경찰이 왔어요. 와가지고 상황 설명을 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자리 그대로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차를 빼라고는 했는데 동생보고 차를 안 움직였어요. 그 딱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일방통행이라서 약간 비켜가면 갈 수 있었거든요. 경찰이 와가지고 차를 이런 식으로 계속 대놓고 있으면 안 된다. 조금 옆에 붙여라 해가지고 차를 좀 옆에 붙여고 했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파출소 그 아지씨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상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랑 또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또 계속 이렇게 하니까 또 형님이랑 또 싸워요. 계속 싸워요. 해가지고 어쩌저쩌 하는데 형님이 젊으니까 아줌마한테 뭐라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아줌마가 워낙 괘씸하니까. 근데 아줌마가 하다하다가 하는 말이 또 부모한테 뭐 배워냐고 부모가 없냐고 부모 없냐고 뭐 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갑자기 부모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듣고 있다가 형님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 다 하지 마세요. 그냥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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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가 뭐라 하든 아무것도 막 기도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뭐라 하든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서 신고했겠다.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그 팔죄소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 설명을 듣고 뭐 지구대에서 뭐 이렇게 접수가 되는 게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신고는 받고 왔는데 뭐 지구대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성 쪽에서 보험회사가 왔어요. 그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상황 설명을 했죠.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차 그 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차 상태를 확인하더라고. 차 상태를요. 차 상태를 그 직원이 하긴 했는데 딱 우리 차를 딱 보더니 사진을 탁탁탁 찍는 거예요. 이 부위가 맞냐면서 탁탁 찍는데 알게 알게 모르게 딱 이 접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차 쪽에도 탁탁본진 우리는 모르는데 앞차 부분에도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번호판 보면은 번호판 쪽에 하고 약간 그 번호판을 고정하는 그 양옆에 그 나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놀래 약간 녹슬했고 먼지가 묻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벗겨진 거 있잖아요. 그 딱 틀이 벗겨진 흔적. 그게 딱 보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원래 그렇게 안 봤으니까 그냥 대충만 직원이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그치 앞차에도 뒤쪽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됐다. 100%다. 끝났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이 이제 그 운전자분한테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줌마 쪽에서는 인정 못하고 보험을 부릴 필요도 없고 경찰서를 가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이제 멀리 있었으니까 안 듣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우리 동생 그 보험사 직원도 두 손 두 발 낳았어요. 저쪽에서 보험사를 안 부르겠단다.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 5분 10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럼 안되겠다. 경찰서 가자. 그리고 동생이나 형님은 뭘 딱히 경찰서 갈 그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밥 사주려고 기분 좋게 왔다가 딱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또 이제 직원분이 또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가 결국은 보험사를 불렀어요. 직원을 직원을 불렀거든요. 직원을 불렀고 우리 또 대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를 타고 있었죠. 그쪽에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보험사 직원이 왔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되겠다. 됐다. 보험사끼리 이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 보험사도 직원도 얘기를 하는데 아줌마랑 얘기를 하는데 잘 안되나봐요. 잘 안되나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험사 직원이랑 보험사 직원이랑 얘기를 막 하는데 하고 나서 또 흩어져 또 절로 가고 우리 직원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 이건 도저히 안될 것 같다. 경찰서에 가셔야겠다. 이거는 도저히 이건 인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보험사 어 경찰서 가자. 이렇게 세 명이서 합심해가지고 차를 돌리려고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보험사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줌마는. 그죠?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래도 한 3분만 기다려보자. 한 3분만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퐁! 딱 꺼내가지고 3분의 이 타임을 딱 쟀습니다. 딱 3분 동안 딱 좀 이따가 3분 지나면 그냥 가자. 그때까지 인정하고 뭐 받아들이면 그냥 쿨하게 딱 그냥 사과 후사 수면 딱 보험만 딱 하고 땡땡 보험사 직원은 다 마련했어요. 우리가 원래 10만원만 받고 바로 끝내기로 했는데 막 이리 됐다. 여기까지 왔다. 땡땡땡. 보험사 직원은 다 마련했어요. 우리가 원래 10만원만 받고 바로 끝내기로 했는데 막 이리 됐다.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 3분이 됐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서 갔습니다. 저희는 갔어요. 저희 먼저 경찰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아줌마는 끝까지 자기는 왜 경찰서에 가는지 모르고 안 갈 거래요. 또 경찰서는 안 간대요. 우리는 모르겠다고 그냥 직원 보험사 직원이랑 그 동생하고 저하고 행님하고 같이 경찰서 갔어요. 아 네 그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경찰서를 내가 전화를 그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CCTV 간지 됐어서 전화해본 것도 처음이고 경찰서 가본 것도 처음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을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경찰 하시는 분들도 경찰 담당하시는 분들도 듣다가 좀 어이가 없나 봐요. 그 아줌마 입장이 약간 어이가 없나 봐요. 남자 3명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찰 분들도 듣다가 듣다가 어이가 없죠. 그리고 당사자들 3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 직원도 그 아줌마랑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조금 인지를 했습니다. 그 경찰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접수를 하면 되니까 사교 경위나 이런 거 다 좋고 동생이 다 좋고 그래가지고 제출도 하고 이렇게 접수가 들어갔죠. 근데 그 아줌마는 안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끝까지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버리다가 거의 그 사고 때문에 한 한 시간에서 아까운 시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늦게 밥을 먹게 먹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하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서는 나왔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나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뒤늦은 점심을 먹으려 고깃집 가서 제가 고기 사준다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전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이제 그 동생 휴대폰 번호에 보험 접수가 되었다. 그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 접수가 사고 접수가 됐다라는 보험 번호 접수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아줌마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접수가 들어갔다 이거죠. 사고 자기는 안 났다고 하지만 접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경찰서 접수까지 갔는데 그죠? 지금 이제 오늘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뒷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황을 인지 못하고 충격을 탁 어?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 부분이 약간 살짝 어? 아 이거 좀 땡기긴 땡겨요. 그래서 내일 바로 진단서를 떼러 갈 겁니다. 이제 대물이 아니라 대인 쪽으로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줌마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완전 괘씸합니다. 10만원이면 끝났을걸? 여기까지 상황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